키네마스터를 이용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멋진 영상, 합성 영상을 합성해서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초기 화면에서 세로 만들기, 이걸 투체입니다. 세로 만들기를 투체로 하고서 16대9를 그대로 기본적으로 선택된 대로 그대로 하고요. 다음에 사진 배치는 사진 배치에서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랜덤이 있는데 저는 화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길이는 8초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이를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상단의 다음을 투체업니다. 다음을 투체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메뉴가 생겼죠. 그래서 동영상을 투체었습니다. 투체에서 화면을 무대 일반적으로 할 때 레이저를 비추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투체에서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타임라인을 가져왔죠.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여기서 X를 눌러서 닫고 이렇게 화면이 왔는데 지금 현재 레이저를 플레이하면 레이저를 비추잖아요. 그런데 너무 짧아요. 짧아서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잡아당기면 동영상이니까 더 늘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왼쪽 상단의 점색이 있죠. 3점을 투체었습니다. 터치해서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 그래서 여러 개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그러면은 복사를 하니까 여기 하나 또 생겼죠. 원래 여기 있는 데다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복사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계속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복사를 하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생겼죠. 이렇게 같이 계속 복사를 해서 늘려 나갑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복사를 계속 3점을 터치해서 복사를 누렸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리고 한 33초 정도 저는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만큼 노래의 길이가 1분 같으면 1분까지 2분 같으면 2분, 3분, 4분 이렇게 늘려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레이어를 갑니다. 이게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무대가 쫙 열리는 그런 걸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이게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다시 또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갑니다. 동영상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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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없다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가 화살표 표시하는 거 보이죠? 화살표 표시하는 요거 이것이 SS 스토어입니다. SS 스토어에 가서 SS 스토어에 가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니우 같은 데 가면 새로 나오는 것에는 동영상이 있어요. 반짝반짝 모음 이거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거 터치하면 이건 스티커 꿈기네요. 이런 것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 받으면 동영상에 나타납니다. 동영상에 보면 여기에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가져와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요거 있죠? 커튼을 딱 올리는 그런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지금 이렇게 왔죠? 오른쪽에 보세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화면이 꽉 채웁니다. 화면이 꽉 채우는 게 이거죠? 이걸 툭 터치하면 꽉 채요. 밑에고 터치하면 이렇게 보세요. 화면이 보세요. 자꾸 바뀌죠? 꽉 채우는 것을 합니다. 꽉 채우는 전체 화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와서 뭐 할 거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커튼이 한번 프레이 안 해볼게요. 프레이합니다. 프레이 해보면 커튼이 이렇게 슬로우 올라갑니다.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색깔 있죠? 이 색깔을 그린 스크린이잖아요? 이 색깔을 없애고 뒷 레이즈 화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것을 커튼을 선택한 다음에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있죠? 이 색깔을 화면의 색깔을 없애려고 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세요. 크로마키를 적용하려면 적용해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이쪽에 사람이 있는 이것의 28% 이것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50%로 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색깔이 없어지지 않았죠? 여기 색깔이 없어지지 않았죠? 이것은 키 색상 이것과 이 색상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 색상을 터치해서 그 색깔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키 색상과 똑같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 맞지 않네요. 지금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이걸 선택해서 이제 이 색깔을 선택했더니 화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을 이 색깔을 다 갔죠? 그래서 다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색깔이 없어졌죠? 그럼 프레이로 해볼게요. 프레이로 하면 커튼이 슬르륵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와서 무대에서 여기 무대에서 사람이 노래를 한다든가 기타를 친다든가 그런 것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이죠. 끝날 때는 이 무대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무대가 내려와야 되겠죠? 이 무대를 제일 앞에는 이 무대를 터치한 다음에 선택합니다.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 위에 점색이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요. 복사합니다. 그럼 여기 두 개가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됐죠? 이쪽에 이걸 저장을 딱 한 다음에 아무거나 위에거나 아래거나 어느 것도 좋아요. 그것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고서 1, 2, 3 세고 나와서 위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오른쪽의 끝부분에 딱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요. 그럼 여기에서는 끝부분에 보세요. 끝부분에서 무대가 노래가 끝났으니까 슬슬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죠. 이걸 반대로 내려오게 하려면요.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앞서 한번 강화해서 제가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메뉴를 보시면 약간 위로 올려면 뭐가 있냐면 여기 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한다. 이렇게 뜻입니다. 리버스 거꾸로 리버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리버스 중이다. 키네마스를 닦거나 꺼기기를 끄면 작업이 중단된다 했죠. 이게 그래서 아까는 커텐이 위로 올라간데 반대로 리버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라면 여기서 스르륵 무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무대에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걸 하나를 가지고 무대에 내려오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뭐든 다른 것에도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 화면에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던가 섹스폰을 부거나 기타를 치거나 악기 연주하거나 이런 사람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것은 키네마스 때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던가 여러 매체에서 구한 것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디어 터치에서 뭘 가져오느냐 하면 무휘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무휘 춤추는 사람을 가져오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촬영한 것을 가져와도 돼요. 무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무휘가 여기 저는 여러 개를 이렇게 많이 제가 편집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짱으로 받아서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이것은 왼쪽이 제일 위에 상단이 있죠.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휘가 왔습니다. 자, 이 무휘는 제가 플레이해 볼게요. 여기 춤을 춥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무대에서 이 무휘가 춤추게 그렇게 하는 그런 무대를 꾸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색깔이 여기 있으니까 이 색깔을 없애야 되겠죠. 크로마키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크로마키가 있습니다. 이걸 딱 터치합니다. 아래쪽에 물론 이 파일이 무휘 파일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로마키를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여기 적용을 투체입니다. 적용을 투체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아까 그 색깔이 배경색깔이 빠졌죠. 그리고 아가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은 크로텐이 올라가는데 자, 여기 보세요. 크로텐이 올라가는데 이 아가씨가 크로텐 앞쪽에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가씨를 크로텐 뒤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아가씨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점색이 있어요. 점색이를 투체입니다. 점색이를 투체에서 이 아가씨를 뒤로 보내게 해야 되죠. 뒤로 보내게 자, 뒤로 보내게 제가 맨뒤로 보내게 터치하면은 화면에서 아가씨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무대 뒤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은 무제가 전체 화면으로 프레이해 보겠어요. 전체 화면으로 프레이할 때는 이 플레이 있죠.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전체 화면이 됩니다. 길게 누를게요.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됩니다. 그러면 서르륵 무대가 열리고 아가씨가 춤을 추고 있죠. 이 춤추는 동작에 맞추어서 음악을 골라서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대를 여러가지 동영상을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마지막에서 무대에 닫히는 부분을 여기서 이걸 눌러서 프레이를 눌러서 그걸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보여요. 길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끝나는 부분 보세요. 무대가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무대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도 끝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아가씨 춤추는 아가씨 동영상 길이가 기니까 선택해가지고 가위를 터치해서 잘라 버리면 되겠죠. 노래의 길이에 맞춰서 오른쪽 트리밍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악이 없으니까 음악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음악은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가지 동영상을 합성해서 키네마스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동영상을 합성해서 멋진 무대를 만드는 방법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악은 음악은 음악כ 음악